연습장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거리가 나고 요즘 연습장에는 GDR이 있고 그래서 실제 거리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실전에만 나오면 거리가 자꾸 줄어드는 골퍼들이 있어요 연습장에서는 공 잊어버릴 걱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방향성도 신경을 안 쓰잖아요 앞에 망이 있고 양쪽으로 망이 있고 아니면 스크린이면 더더욱 그렇고 이게 공 잃어버릴 게 아니죠 공 하나가 거의 한 설렁탕 한 그릇 가격은 안 되지만 그게 비슷하잖아요 공 잃어버리기 사실 누구든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딱 보면 벌써 오른쪽에 해저도 있고 왼쪽에 산이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든지 페이웨이로 공을 보내야 된다는 이런 생각하다 보면 스윙이 자꾸 작아져요 연습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깨도 크게 가고 다운스윙 때 골반 체중 이동도 많이 가고 이렇게 스윙을 하던 분들이 필드에 오면 스윙이 갑자기 작아집니다 한번 고개를 돌려서 뒤에 와서 정렬을 하고 딱 보고 오른쪽에 해저드도 보이기 시작하고 왼쪽에 산도 있고 페이웨이벙커는 왜 이렇게 많아 막 이런 거 저런 거 걱정을 하다 보면 실제로 스윙할 때는 굉장히 스윙이 작아져요 똑바로는 가요 거리가 확 줄죠 제가 좀 과장하긴 했는데요 실전에 와서 제가 본 골퍼분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백스윙은 그래도 연습장처럼 잘 가는데 다운스윙 임팩트에 골반이 왼쪽으로 가지 못하고 골반이 움직이지 못하고 골반이 뒤에 빠져서 이렇게 치는 골퍼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가 요거 조금 더 심하면 골반이 왼쪽으로 안 가고 골반이 거꾸로 갑니다 치면서 이렇게 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게 더 궁금하지 내 스윙에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피니시에 집중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엉덩이가 뒤로 빠져서 겁나서 하체가 움직이면 왠지 임팩이 똑바로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자꾸 엉덩이를 뒤로 빼고 공을 치고 마는 건데 지금 제가 잡은 이 피니시는 아마 연습장에서 절대 안 나오는 피니시일 거예요 피니시 할 때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 연습장에서 절대 없어요 필드에 나오면 엄청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체가 못 나가서 그래요 이거를 필드에서 극복을 하시려면 피니시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딱 하는 순간 나는 진짜 세상 두 쪽이라도 내가 연습장에서 했던 멋진 피니시 피니시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왼쪽으로 다 돌아서 상체가 타겟 쪽으로 가고 오른쪽 어깨까지 돌아갈 수 있으면 좋고 적어도 내 배꼽이 타겟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팩트 이후에 배꼽이 타겟 쪽으로 안 돌아가면 피니시가 안 나와요 앞으로는 이제 필드에서 샷을 하실 때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장애물들이 많고 공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굉장히 연습장보다는 심적으로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데서 샷을 할 때도 내가 방향을 똑바로 쓰고 제대로 잘 섰다 공치기 전에 연습 스윙 한 번씩 하시죠 근데 연습 스윙을 할 때 대충 하지 마시고 실제로 공치는 스피드로 하세요 대충 몸풀듯이 하지 말고 실제로 공치는 스피드로 가속을 붙이면서 아 지금의 이 피니시 발렌스도 잡혔어 그러면은 내가 공을 치면서 똑같이 난 정말 세상 두 쪽이 나도 방금의 피니시를 나는 꼭 하고야 말겠다 이런 각오로 최대한 배꼽을 타겟 쪽으로 밀면서 백스윙 때 어깨가 돌기는 쉽지만은 다운스윙 때 허리가 나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데 이거는 사실 기술적인 것보다는 약간은 더 멘탈적인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연습장에서는 잘 피니시가 되지만 실전에서는 피니시가 안 된다 체중이 안 간다 이런 골퍼는 한 번 내 피니시 모든 스윙은 내가 피니시가 시작이고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드레스 할 때부터 피니시만 상상하세요 그래서 배꼽이 타겟 쪽으로 완전히 나갈 수 있게 다운스윙 때 허리를 자연스럽게 밀어주면은 연습장 같은 파워가 나올 겁니다 학교의 생활을 꼭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생활을 넣으면 비교적이 그리니시와 학교의 생활을 이것으로 alltså 이렇게 시간을 다 운영할 수 있게 이런 상황을 무엇인으로 ucrismonic에서 생활을 확인하고 또한 마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마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